8팀 중 4팀을 만나봤는데요. 벌써요? 네, 우리 신사연 선생님들 긴장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대담들 하시네요. 이분들은요, 아마 노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꿈이, 가수의 꿈을 꾸면서 정말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닐까요? 그럼요. 배우자 선배들의 모습이 이분들의 꿈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 정말 많은 가수들의 로망이자 많은 가수들에게 꿈을 심어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저는 말이죠. 이분을 보면요, 이런 말이 떠올라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네, 정말 여성분들이 보시기에 남자 중에 상남자, 누구나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분이세요. 나는 오빠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가요계의 전설로 불러지는 이분 여러분, 남진! 내 그러는 사람은 너무 긴장, 너무 긴장, 인체로 죽고 싶은 그런 분이 끝났어요. 저는 너무 긴장, 인체로 죽고 싶은 이제 흐를 내 곁까지 흔적하지 않아 사랑할까 우리도 이 삶 허망하지만 흐뭇하지만 바로 내 집으로도 흐뭇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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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까 너는 누구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아 현실이 다 보니까 사실이 다 보니까 헷갈리고 흐뭇하지만 흐뭇하지만 사랑하는게 그 안 맞지 맥뿐에 그 길을 들어봐 흐뭇하지만 흐뭇하지만 또Hi 흐뭇하지만 괴관är 이렇게 하 Fix 하지만 한계까지 그 높이 불쾌 밑으로 가면 안 돼 진압의 흐름의 흐름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축이 그때 우리 다 갈자 그 사랑받는 너도 안 있어 담대가 알아서 할 때 아 열심히 가쁘니까 사실이 가만히 헷갈리고 올 수 있지만 풍풍이 살아있는 길 그 동안 놀랐지 내 품에 품질을 들어봐 내 품에 품질을 들어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들 오늘 또 시흥문화재의 최고의 축제 시흥가요재에 오늘 또 참석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축하의 의미로서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후배 우리 또 여자가 와서 듀엣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받던 노래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줘요彼 그는 우리의 삶, 그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의 그는 얻고 제비한 일지 그냥 우리의 삶, 우리의 원한 일지 환상에 비한 원한 일지 여러분 다 같이! 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가득한 것 누가 만들어낸다, 누리야, 바라봅니다! 빛나! 누리! 알아! 좋아 좋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가득한 것 그는 우리의 삶을 가득한 것 우리의 삶을 가득한 것 감사합니다! 그 중의 꽃 당신은 훌륭한 환상의 피한 꽃과 아픔이시는 아직 아름다운 그의 사랑의 피한 꽃과 아픔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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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중의 꽃과 아픔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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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이시 D 네 오오오오오